우리 남자분들의 이어서 우리 여자분들의 매력 발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규리 씨와 함께 우리 시아 여러분들의 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 힘든 상관에서 널 만나게 된 척은 것 같아 처음은 나의 사랑 때문에 처음은 나의 사랑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나봐 널 사랑했던 벌이라면 내가 다 바쁘게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사랑 널 위해 쓰고 싶어 열 번을 웃고 천 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도 사랑해 널 만나게 된 척은 동안 언젠가 날 찾을지 몰라 그리워 그리워 난 그리워서 오늘도 사랑해 널 만나게 된 척은 것 같아 오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어 조선은 또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야! 아! 어머나!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자 어머나 이 가시아 액슈렛에서 어머 어떡해 나 눈물 나려고 그랬어 뭐야 이거야 자 일단 보람씨 인사로 한번 좀 해주세요